오늘은 싱글벙글 이대녀들이 82년생 김지영 세대에게 개빡쳐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생 망하고 결혼도 못한 이대녀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시대에 결혼 잘한 걸로 평생 나 괴롭히는 언니 미쳐버리겠어 진짜라는 재미있는 글이 올라옵니다. 3여 1남 중 막내인 여성시대 회원과 큰언니의 나이차는 12살입니다. 글쓴 여성인권운동가는 30초반이고 큰언니도 40초반이라는 걸 보면 글쓴이의 나이는 30살에서 31살 정도로 추정이 되죠. 글쓴이의 큰언니는 정확하게 82년생 언저리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언니는 한남 하준이 조카를 낳았고 이번이 두 번째 출산이라고 하고 30살의 여성인권운동가는 아직 독립도 안 했으며 모부님과 함께 살고 있다 말합니다. 부모님을 모부님이라 말하는 저 부분에서 글쓴이의 인성이 느껴지지만 넘어가도록 하죠. 이 큰언니는 글쓴이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며 스펙 안 쌌냐 이직 안 하냐 얼마 모았냐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성인권운동가는 20대 젊었을 때 제일 예쁠 때 인스타 허버허버 사진 남기고 싶어서 여행 존나게 가는 건데 돈 안 모으고 여행 다닌다고 철없다고 말하는 거 어이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는 큰언니 본인도 20대에 빛내서 유럽 허버허버 다녀왔으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화를 내죠. 또한 어디 족같은 지잡대 나와서 운 좋게 대기업 들어간 주제에 스펙스펙 말하는 게 꼴 같지 않다고 역정을 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열받는 건 돈 안 모으는 여성인권운동가에게 그러다가 결혼 못한다고 조언을 하는 걸 가장 못 참겠다 말합니다. 큰언니도 30살까지 빚밖에 없던 거 다 알고 엄마 아빠 보고 혼수 안 해줘도 된값이 천만원 있던 거 갚아달라고 싹싹 빌어서 빚 없는 척하고 형부를 속인 상태로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죠. 착하고 호구 같은 형부 만난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본인의 스펙이라 생각하는 게 존나게 짜증난다 말합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붕신같이 니 같은 인간도 만나줬겠지만 지금 남자들은 아니라고 시벌. 이라는 본심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방금 언니에게 왔다는 카톡을 공개하는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 언니는 조언하려고 한 건데 맘이 좀 그르다야라고 말하는 큰언니의 카톡을 시원하게 올린 우리 여성의 모습. 말투 존나 노티난다고 30대 여자가 40대 여자에게 아줌마라 말하는 아주 보기 좋은 광경. 역시 여자의 의리는 강털 같아서 혈육도 인터넷에 살벌하게 뒷담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결혼정년기호 소녀들이 82년생 김지영 세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82년생 김지영 세대도 빛내서 해외여행 허버허버 가는 걸 좋아했고 그건 지금 한여세대도 똑같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세대의 여성들은 돈 안 모으고 마통으로 혼수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걸 보고 자란 지금의 한여세대도 그렇게 하고 싶을 테죠. 과거 남성들의 인권이 개보다 못했을 때 남성들은 저런 여자들도 호구같이 설거지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성들은 어떤가요? 12년 전 대한민국은 남녀갈 등 그런 게 음지문화여서 정상남도 있었다 근데 그때 운 좋게 설거지남 찾아서 결혼한 걸로 유세 떨지 마라. 라는 식으로 그때 결혼한 여자들을 운 좋은 세대라고 말하는 지금 한여들. 그때 한남들은 그래도 내 여자 내가 책임진다는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한남들은 가성비 반반충이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왜 몰라. 라는 말을 하면서 시대가 변했다고 지금 남자들은 호구가 아니라고 역정을 내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아줌마라는 말을 여성들이 쓰는 모습이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한녀들은 얼마나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밉겠습니까? 본인들은 남성들이 깨어나기 전에 호구같은 그때 남성들 하나 잘 물어서 설거지 다 해버리고 남편을 ATM로 만든 다음 내무부장관에 올라가 돈줄 주고 휘두르는 게 디폴트인데 그걸 보고 자란 지금 세대 여자들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남성들이 깨어나서 호구같지 않아 버리니까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차라리 40대 남자가 낫다고 지금 이대남이랑 수준이 다르다고 회사 부장님과 대화가 잘 통하고 사원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같은 남자인데 다르다 라면서 우리 여성들은 보팔러 스윗남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개같이 돈 안 모으고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즐긴 청구서를 윗세대 여자들처럼 남자에게 떠넘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세대 여성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82년생 김지영 세대처럼 설거지 당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강제로 비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제로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지금 남성들은 호구가 아니야